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머슬마니아 2017 디렉터 채팅원입니다. 요즘 피트니스가 정말 대세죠. 이런 핫한 피트니스. 여러분들은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머슬마니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머슬마니아는 정말 화려한 모델은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이 화려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텝들이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머슬마니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궁금점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머슬마니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서프라이즈 머슬마니아 2017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